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다 찾았으면 아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멘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장은 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적보의 비밀 적보의 비밀입니다 적보의 비밀 적보가 없는 사람은 없죠 적보는 다 있습니다 적보가 뭐냐 뿌리죠 뿌리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일반적인 내용은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주제가 다 다른데 마태복음 왕의 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왕의 복음 그리고 기록의 타킷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복음인데 동서남북으로 지향하는 타킷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하고 이렇게 다 다 다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람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람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그러면 왜 아브람부터 마태복음은 아브람부터 시작하냐 마태복음은요 아니 조상이 아브람부터 아니잖아요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 그런데 마태복음은 뚝 잘라가지고 아브람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을 아브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그들은 최고의 칭찬이에요 당신은 아브람의 자손입니다 최고의 명이에요 아브람의 자손 그렇게 아브람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자 이렇게 아브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면 적보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적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적보를 보다 보면 복잡하게 말이에요 누가 낳고 누가 낳고 우리 다 모르잖아요 누가 낳다는데 왜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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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들어서 우리가 제일 질리는 말씀인데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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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적보입니다 적보 이 예수님의 적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을 적보의 비밀이라 적보의 비밀 적보의 비밀입니다 이 적보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적보에서 어느 뿌리에서 왔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이 예수님의 적보에 신기한 일이 있는데 뭐냐 이 적보에요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자들의 이름이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개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보도 여자들의 이름이 없잖아요 우선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이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슬람이 안 태어난 걸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고 거기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나오냐 여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 기가 막히게 대단한 여자들이 나와요 첫째 누가 나오냐 다말이 나와요 다말입니다 다말 누가 나와요 다말이요 다말 다말 골 때리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골 때리는 여자냐 서방을 위로요 몇 마리 잡아먹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붙은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지파라 그러잖아요 유다 열두 아들 중에 유다라는 내 아들이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 다말이가 이게 유다의 며느리거든 며느리 시집을 보내놨는데 아니 저 결혼을 시켜놨더니 첫째 아들이요 다말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애를 만나고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둘째도 갔더니 둘째도 또 죽어요 아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유다가 보니까 저거이 뭐 저거이 뭐 저거이 있다 우리 아들들을 다 잡아먹어 뿌리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들을 갖다가 또 하나 키우는데 이게요 애가 컸는데 유다가 장가를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장가를 안 보내요? 가기만 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말이가 야 우리 시아버지가 사람이 변했구나 저 시동생이 저렇게 컸는데 나한테 장가를 안 보내네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가 술집 여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애를 가진단 말이에요 애를 가져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와 성경 참 더럽네 뭐 저렇게 한 가정사에 저렇게 추져본 얘기를 적었다가 성경에다 기록이 났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이거 참 골치 아픈 내용이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뭐냐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파에 예수가 올지 몰라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 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 어느 족속으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이제 오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뭐냐 첫째가 장가를 들어서 이제 살다가 애가 없으면 애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거기에 장가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애를 못 낳으면 셋째가 가야 돼요 애를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말은 그런 과정을 이제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안 준단 말이야 하도 죽으니까 특히 오난 같은 사람은요 셋째 오난 같은 사람은 유다의 그 셋째 아들 오난 같은 경우는 이 형수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수하고 내가 결혼해서 살 때 애를 낳아봐야 이거 내 거예요 형 거예요 형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이제 이 오난이가 이제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다고 여기서 오난을 또 죽여버려요 그런 바람에 이제 다말이가 시집을 못 간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아직 시동생 네 번째는 아직 어려요 그런데 그걸 기다렸단 말이야 그런데 다 컸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안 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말이가 예수가 오는 이 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일단 이제 아기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면 이 다말은 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이게 부정한 여자예요 그 유대인의 법에는 그렇다 치지만 윤리적으로 보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사건이야 이건 부정한 여자예요 이건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말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는 누구예요? 기생 나비요 나 나비라고 하는 여자가 또 나와요 아이고 기생이니까 뭐예요 기생이니까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란 말이에요 술집 여자란 말이에요 술집 여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바세바가 나와 바세바 참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나와요 바세바 바세바가 납니다 바세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룻 보아스에게서 보아스와 결혼해 이거 이방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여성들이 나오는데 아니 율곡이 율곡이 같은 그 그거 얘기겠다 되고 da 것이 분심들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유명한 여자 유명한 여자 그러니까 보통 유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여자들을 족보에다가 기록해 놨을까 그러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맞습니다 이것을 말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이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우리는 이미 사탄하고 다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사탄하고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원수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원수마귀하고요 다 하룻밤 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다 그런 그래서 이 여자들이 말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 이것이 다 범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하러 왔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우리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 안 믿어서 예수 없어서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자로 보면요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 또 참 시안한 사람들하고 살았습니다 자 우선 다말은 누구하고 살았어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예요 유다입니다 유다예요 기생납은 누구하고 살았어요? 살몬입니다 살몬 바세바는 누구예요? 다이십니다 그러면 루스는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잘 보세요 자 이 여성들이 산 사람들을 다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살몬이요 다이시요 보아스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모형 그림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더러운 여자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요? 바로 예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 모형하고 산 거예요 모형 예수 그리스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았던 그 여자들의 상대는 다 그리스도의 예표 예표 아멘이요 유다요 유다지파에서 예수가 오잖아요 유다지파에서 할렐루야 깨달으십니다 아멘 다 이게요 다이 또 예수 형상이에요 예수 형상 그러니까 결국은 왜 저들이 예수님의 족병이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와 살았기 때문에 깨달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 모든 인간은 저 여성들과 왔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의인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뭐하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제사에 실패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내 것은 안 받고 동생 가인과만 밟지? 속에서 이게 이제 살인의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열이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삐롱삐롱삐롱삐롱 막 가인한테 지금 신호를 보내잖아요 가인아 가인아 너 속에 지금 죄가 충동질하고 있다 이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아베를 때려 죽인 것은 뭐예요? 그거는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결과물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개를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건 뭐냐 이걸 죄의 본질이라 그래 아멘 죄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타나는 죄 현상의 죄를 가지고 뭘 따져요? 크기를 따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나타나는 그 죄의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저놈은 살인죄다 저는 무기징역이다 저건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질의 죄예요 본질의 그것을 일으키는 이 원동력 그 죄의 원동력 그거를 우리 하나님은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볼 때 이 죄를 볼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 이거는 이미 표면적인 죄예요 표면적인 죄 표면적인 죄고 이거는 내재되어 있는 죄 내재되어 있는 죄 내재되어 있는 죄 내재되어 있는 죄 이걸 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예란 말이에요 예가 충동기를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똑같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네 죄가 크다 내재가 크다 네 죄가 크다 이걸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냐 예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어딨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 우리는요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뭐냐 모든 죄인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 똑같은 여자다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이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다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예수 예표 형상적인 예수들이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보에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말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이생 라옵보다 더 클지라도 우리의 죄가 룻보다 더 클지라도 우리의 죄가 바세바보다 더 클지라도 뭐냐 주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되면 우리는 뭐다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이것에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죄 때문에 막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예수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모든 우리 인간은 다 뭐다 우리 인간은 다 이 여자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더럽힌 여자란 말이에요 더럽힌 여자 그러나 그러나 할지라도 예수와 관계를 가지면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를 나의 신랑 삼으면 우리는 천당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이 진리위에 굳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란 말이에요 죄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거룩한 족보에 이 이들을 올려 놓은 거야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원리는 세상의 모든 족보는 뭐예요 좋은 것만 기록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역사 세상의 무슨 저기는 기록물은 보면 좋은 것만 기록하려고 그러지 나쁜 건 기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경에다 이걸 했느냐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 이 원리 때문에 아멘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다 더럽혀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족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산 사람이 다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오면 할렐루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시다 이 진리의 국개서란 말이에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뭔 다? 예수 안 믿었어 예수 안 믿었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게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성도들한테 정지하고 그러는데 정지하면 안 돼 정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다 이 죄를 덮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의 서에서 먼 것 같이 서에서 동의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겨요 여러분 이쪽에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할 때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막 정지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이 구원의 진리에 써야 돼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죄가 많아도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에 그 채수동 전도사 이 간증집을 읽을 때 참 많은 간증집을 나는 읽었어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바로 그 도끼로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고재봉 시라잖아요 고재봉 여러분들은 기억하려는 건 모르겠는데 고재봉 이 고재봉이가 군대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그 장교들 가정에 사병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장작도 패고 또 뭐야 연탄도 날라주고 김장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사병들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그 뭐야 고재봉이도 파송을 나가가지고 소령 집에 소령 관사에 가가지고 도끼도 패주고 아니 저기 저 장작도 패주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때로는요 이게 공산주의가 또요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또 이게 정착을 한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왕족 사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저기 대 우리나라는 500년 동안 반상의 사이를 거쳤잖아요 반상 양방과 상놈 그래서 얼마나 착취당하고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평등한 사상 만들어준다니까 그냥 그만 홀딱 가버리는 거야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요 박근혜이가 남노당을 만들어서 공산주의를 퍼뜨렸을 때 해방 전후에 이렇게 했을 때요 거의 80% 이 80%가 이 대한민국의 80%가 다 다 좌파예요 다 좌파 왜냐하면 그들은요 뭘 몰라 좌파니도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도 뭔지도 몰라 다 공산주의를 따랐어요 왜? 그만큼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고재몽이가 했는데 아니 일을 시켰으면 물 안 먹이면서 주고 말이야 사모님이 좀 배 안 고프냐고 식은 밥을 좀 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시켜놓고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식탁에 빵쪼가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빵쪼가리를 훔쳐 먹은 거예요 빵쪼가리 그런데 이제 그거 때문에 이 군대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군대 감옥에 이 고재몽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 가서 파송돼가지고 힘들게 일해 준 것도 억울한데 그 빵쪼가리 하나 훔쳐 먹었다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요 분노예요 막 사로잡혀 있는 거야 분노해 죽여야지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감방에서 불려온 나훈 날 도끼를 준비해가지고 그 일가족을 죽이려고 밤에 들어가서 잠자는데 다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다 찍어서 죽였어요 다 찍여놓고 이제 고재몽이가 무서우니까 산속에 굴을 파놓고 숨어서 지니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신문 쪼가리를 보니까 세상에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고재몽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소령은 다른 데로 정근을 가고 다른 소령이 관사로 이사를 온 거야 그 억울하게 그 사람들을 죽인 거야 다 도끼로 때려져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재몽이가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받을 날만 기다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형수들은요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해둬요 안 먹고 그러다가 그가 이제 어느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그가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해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그 파란 그 성경책 있잖아요 시편하고 그거 신약성경 있는 거 그걸로 들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고 나처럼 불행한 사람 되지 말고 나는 사형받아서 죽지만 내가 사형수 고재병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드디어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을 받은 날 눈을 다 감고 총살을 형을 다 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몇 번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는가 이거 풀어주세요 보통 누가 총 쏘는지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풀어주세요 마지막 할 말 없는가 딱 그래서 그 앞에서 썼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에게 총을 쏴서 사형을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다 예수 믿고 다 예수 믿으라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래놓고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 먼저는 이네아 신구세주를 그렇게 좋아했다 이네아 신구세주 감방에서도 이네아 신구세주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이네아 신구세주 하늘 가는 밝은 길 이걸 부르면서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총살령을 당해서 고재병이가 사형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간증집을 보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요 반대로 뭐냐 죄가 많아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고재병이처럼 된단 말이에요 죄가 많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은 뭐냐 예수요 예수 그 기준이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받았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서 복받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천당 간다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고재병이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당 가는 것이고 아무리 성철처럼 그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 예수 때문에 천당 간 거예요 이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씀하려고 족보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멘이요 이게 족보의 비밀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족보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족보의 비밀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제가 주원같이 이제 많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러나 우리 제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원리를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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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